2023년 월드컵에 진출한다는 게 제카 선수한테는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인가요? 지금 하는 팀원들과 꼭 LCK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맞지만 결국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마지막으로 끝을 잘 내야 함께 다 같이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적을 잘 내보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아쉬리 켱입니다. QRISON E-SPORTS입니다. 그리고 제카, HANA LIFE E-SPORTS입니다. QRISON E-SPORTS님께서 제카 선수에게 일단 전체적으로 경기력을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대0으로 연승을 이어 나가셨습니다. 전체적인 소감부터 여쭤볼게요. 일단은 전체적인 정책회자는 2세트。。.." disorders..." 오 nggy가 기생이죠. 일단 팀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팀 합이나 약간 불리한 게임 상황에서 역전하는 거 있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경기 결과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광동프릭스가 오늘 들어오기 이전에도 좀 약간 다크호스 팀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었고 평가도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화생리형 Esports가 골드가 뒤처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역전을 달성했거든요 이 과정이 어땠었고 어떤 부분을 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는지 여쭤볼까요? 일단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스프링이어서 저희가 약간 서머에도 후반을 약간 바라보는 후반 지향적 팀이 또 돼버렸는데 솔직히 저희가 원해서 막 그렇게 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게임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피해 최선을 하려면 좀 뭘 한다기보다는 최소한 이제 이득만 챙기면서 게임을 후반까지 끌고 나가서 템에 맞춰줬을 때 싸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일단은 그 판 내에서는 저희가 초반에 약간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실수가 나온 것 때문에 이제 초반에 좀 불리하게 갔었고 이제 게임 내에서는 이제 도현이 형이 아펠리오스를 잡은 순간에 이제 후반에 가면은 무조건 본인이 캐릭을 줄 수 있다고 약간 콜 쪽에서 긍정적인 말이 계속 오갔던 것 같아서 이제 팀원들도 약간 멘탈 잘 잡고 후반까지 이끌어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카 선수가 스프링에서도 조금 다양한 게임 플레인을 시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1주에는 좀 라인점 위주로 뽑는 모습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후반으로 가면은 이기는 패턴이 또다시 보이니까 이게 긍정적이면서 한편으로는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불리한 게임에서 게임을 오래 끌고 간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불리한데 게임을 빨리 안 끝내고 있어서 좋은 건데 저희가 또 유리한 픽 잡고 유리한 조합을 맞춰줬을 때 요즘에 딱 경기를 봤을 때는 그 조합에 맞게 초반에 굴릴 조합일 때는 잘 굴리는 것 같아서 걱정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아칼리가 아쉬우셨어요? 일단은 제가 아칼리를 항상 뽑을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엄청 차있었고 이제 쿵보나 스킬 활용 부분에서 딱 봤을 때 이 각에서는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원래 각이 보였었는데 이 판 내에서는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각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렇지 않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원래 아칼리가 사일러스와 함께 제카 선수가 진짜 자신있어 하는 챔피언이잖아요 약간 좀 각이 안 보여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패치가 좀 바뀌어서 그런가 다양한 생각을 해서 그냥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사실 잘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것은 지금 애초에 그런 메타가 아닌데 이제 꼭 그런 챔프까지 잘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런 챔프를 못하고 다른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면 메타에 많은 챔피언들만 잘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R이 뽑았어야 했다 전 아칼리를 다시 해도 아칼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? 일단은 아지를 상대로 원래 더 좋았던 편이었고 또 이제 조합 봤을 때 제가 딱 조합만 봤을 때는 제가 잘하면 다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뱀픽 때는 했었기 때문에 인게임에서 안 나온 거라 생각해서 뱀픽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뱀픽 때까지는? 네 아이고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까 선수의 우승 스킬인 DRX 아칼리를 선보이셨잖아요 사실 이게 희귀한 경험이에요 자기가 우승해서 자기가 만든 스킬을 자신이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선수들이 겪지 않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거라도 사실 이제 꺼내고 아칼리를 픽하고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딱 그 챔피언 기환을 할 때 이제 그때까진 좋았는데 사실 이제 또 자기 스키인 만큼 자기가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약간 좀 더 아쉬웠던 부분이 됐던 것 같아요 실수가 좀 나고 아 제까 선수는 자신의 폼에 대해서 많은 자신감과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자신의 폼을 얼마 정도로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? 6점으로 치면은 그냥 보통 그냥 해줄까 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뭐 팀 쪽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부족하지 않게 그냥 네 팀플레이를 좀 하는 쪽 위주로 보고 있고 네 팀원들과 같이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여서 제가 실수하더라도 나머지 팀원들이 잘해줘서 이긴 게 엄청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바이퍼 선수와 이야기를 했는데 뭐 팀 쪽으로 같이 게임 보는 룰에 맞춰가는 단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도 제가 제까 선수한테서 조금 듣고 싶었어요 뭐 스프링에도 물어본 이야기지만 이제 서머에도 업데이트를 듣고 싶은 거죠 일단 아무래도 이제 스프링 때는 저희가 초반에 약간 뭐 굴리는 느낌보다는 이제 막 상대한테 오브젝트를 주고 후반에 가서 약간 딜러 잘 커서 약간 딜러 그런 걸로 약간 게임 이기는 쪽을 바라봤었는데 지금 이제 메타도 메타인지라서 초반에 이제 정글이랑 서포 미드 쪽에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최대한 굴릴 수 있으면 굴리는 쪽으로 계속 오브젝트 싸움도 하고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팀원들끼리 소통을 많이 했다 하나 생명 e스포츠 롤드컵 갈 수 있습니까? 갈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게 당연히 하나 생명 e스포츠 팀원들은 롤드컵을 가고 또 이제 뭐 무슨까지 바라보려고 모인 팀원이잖아요 그런데요 LCK에 또 요즘에 워낙 쟁쟁한 팀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의 생명 e스포츠가 롤드컵 가겠지 생각하면서도 또 불안한 것 같아서 이제 여쭤보면 또 이제 그런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자신이 있지만 확신은 없어서 근데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다들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아무리 약간 다음 경기가 비록 지더라도 다음 경기에서 좀 얻는 게 있으면 결국 마지막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과정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과정만 괜찮다면 결과도 좀 더 낮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프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똑같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딱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느낌이세요?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?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제... 아 네 말씀하세요 제카 선수의 개인 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제가 다른 미드라이너들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워쇼메이커 선수라던가 G2에 있는 캡슐 선수라던가 가끔씩 자신의 플레이 메이킹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사실 미드라이너들은 그 선이 있으면은 챔피언들 사이에 그 선을 약간 밀어내듯이 살짝 넘는 플레이들을 하는 사람이 진짜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거다 근데 자신감이 없어지면은 그런 플레이들을 시도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좀 기량이 떨어진다고 자신이 느끼게 되고 이게 좀 가끔씩 안 좋게 반복이 될 때도 있다 이런 표현을 약간 베테랑 미드라이너들이 가끔 해주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극복도 하는 거고 제카 선수는 비슷한 거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? 어 일단 지금 메타가 원래 스프링 때부터 MSI 서머 때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고 있는 메타가 이제 미드라이너와 이제 거의 플레이 메이킹을 좀 많이 하고 지금 메타 자체가 많이 해줘야 되는 약간 메타라서 그런 거를 이제 스프링 때는 제가 별로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스프링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려고 계속 연습했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좀 괜찮아진 거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3년 월드컵에 진출한다는 게 제카 선수한테는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인가요? 일단은 지금 당장 한국에서 롤드컵을 하기도 하고 이제 또 한국에서 한 롤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은 개인적으로 국뽕이 있을 거 같기도 하고 또 지금 하는 팀원들과 꼭 LCK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맞지만 결국 롤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마지막으로 끝을 잘 내야 함께 다 같이 웃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성적 잘 내보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증명해본 선수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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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